지난달 출범한 경남 거제 한화오션의 골리앗 크레인이 출범과 동시에 한동안 가동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동 중단 이유는 작업자의 추락사고 때문인데, 크레인이 새겨진 사명 변경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황보람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달 23일 출범한 거제 한화오션. 하지만 조선소의 상징인 골리앗 크레인에 옛 대우조선해양의 사명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사명이 남은 이유는 바로 안전사고 때문입니다. 한화오션 출범 직전 야간 작업을 하던 한 50대 작업자가 크레인 작업 도중 2m 높이에서 추락했습니다. 머리를 다친 작업자는 한 달 가까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락 사고가 난 뒤 사고 조사와 대책 마련을 위해 골리앗 크레인을 이용한 작업은 일주일 동안 중단됐습니다. 작업이 연기되면서 선박 건조 일정이 바빠졌고, 골리앗 크레인에 적힌 사명을 변경하는 곳도 오는 8월 초로 미뤄졌습니다. 사고 조사에서 현장 관리자의 안전 조치가 미흡했다는 결론이 나왔고, 담당 부서 간부 2명이 보직 해임됐습니다. 한화오션은 사명 변경이 늦어진 이유가 안전사고가 아닌 작업 일정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3월에도 40대 작업자가 23m 높이 작업대에서 떨어져 숨지는 등, 옥포조선소에서는 추락 사고가 올해도 잇따랐습니다. 출범과 동시에 안전사고로 골리앗 크레인 가동 중단까지 겪은 한화오션. 대우조선 해양 인수 뒤 안전사고라는 불명예스러운 전통은 버리고 출발해야 할 시점입니다. KNN 황보람입니다.